교수님이 책에 공개되신 고민을 잘 풀기 위한 22가지 공식,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. 이 공식들은 교수님만의 필살기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부분부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요. 루틴을 만들어라, 최악을 생각하지 마라, 아니면 큰 상수와 변수 중에서 너무 큰 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먼저 해결해라,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진료실에 제가 하는 얘기들이에요.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고민에 대한 얘기고요. 환자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할 생각이 없었거나 할 여유가 없었거나 할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근거들이 책의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정답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, 그렇죠? 자, 고민을 잘 풀기 위한 필살기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 필살기는요. 뇌 용량을 확보하라. 인간의 뇌는 정해진 용량이 있는 하드디스크나 메일함에 더 가깝다. 만일 무엇을 버려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직접 정리하기 어렵다면 자동 정리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. 바로 잠이다. 아, 잠. 잠이 고민의 특효약이네요. 그렇습니다. 잠자는 게 아깝다. 잠자는 시간 아깝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. 잠자는 시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.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행이 4시 반에 문 닫고 나서 은행원들도 집에 가지 않으시죠? 그렇더라고요. 4시 반에 문 셧더 내리고 또 일하더라고요. 그때부터 하루를 정리하시잖아요.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잠을 잔다는 은행 문 닫는 거예요. 눈이나 귀로 들어온 정보가 이제 없어요. 그럼 그렇다 뇌가 노냐? 그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면서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밤에 고민이 꽉 찼을 때는 뭔가 또 밀고 들어와요.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.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딱 되면 쓸데없는 정보들은 쫙 정리가 되고 남은 애들만 남고 에너지도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아 맞아 그럼 하면 돼. 아니야 아니야 라는 것들을 확연히 알 수 있으니까요. 연기도 하시네요. 중간에 교수님. 아니야 아니야. 아 이거 좀 예리한 관찰력이시네요.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잠은 한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좋아요? 잠은 자기가 자고 싶은 만큼. 그러니까 불면증 제일 문제가 8시간 자야 되라는 강박이 제일 문제라고 얘기하는데요. 내가 잤더니 다음날 낮잠 자고 싶거나 잠이 모자라다고 느끼지 않는 정도가 그 사람의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고요.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도록 노력하는 게 수면 위생을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봉ין